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임혜종입니다 먼저 오늘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에 연사로 초청해 주신 경기도와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자 정부에서 지정한 수소안전전담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표하여 안전한 수소경제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소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경기도의 수소에너지 생태구축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파리기후협약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소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산업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수소산업은 연 2조 5천억 달러의 시장과 3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수소를 중요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에너지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오늘 국제수소프로몬은 경기도의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대내적으로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이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수소는 가장 가볍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소하면 일단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는 실제 노출되었을 때 다른 가스보다 쉽게 하늘로 날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가스별 화재 발생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화석연료인 가솔린 LPG 도시가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는 미국 화학공학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식품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전인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확보입니다 특히 2019년 5월에 발생한 강릉 테크노파크 수소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민관 전문가 의견 수령 수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사고 분석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통해 안전과 산업이 균형발전하는 수소강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우선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시설, 수소생산기지를 3대 핵심시설로 지정하여 위험성평가, 정밀안전진단, 이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중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인력 양성 5개년 계획과 안전관리 10대 기술 조기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소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지난 2월에는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수소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수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법 시행규칙의 하위법령 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압수소시설과 수소용품의 검사를 위한 상세 기준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수수법에 근거하여 우리 가스안전공사는 정부로부터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역할은 수소시설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지원, 국제협력 등이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가스안전 분야의 46년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수소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에는 안전관리 역량 및 자율적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수소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경제가 활성화되면 수소의 사용량과 수소시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수소가 안전하고 사용이 편리한 연료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수소 생산단계에서부터 사용단계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이 다같이 합동하여 안전관리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확고한 안전관리원칙을 기반으로 안전과 관련된 것이면 아주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안전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소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소경제에 있어서의 국제적 경쟁의위를 공고히 다지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소안전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기도와 경기국제수소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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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